여기 부탁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키핑장 인데요. 이 회석은 발디에요. 제가 여기 꽂아 놓은거 보니까 발디를 하나하나 제가 심어줬던 것 같은데 색감이 이렇게 예뻐졌어요. 지금 밤이라서 색이 다 표현이 안되는데 색이 제일 예뻐요. 발디는 사실은 되게 덩치가 조금 크는 다육이거든요. 그라프토 페털룸 속에 속하는 프란체스카 프란체스코 발디. 얘가 밭에다 심어 놨더니 이렇게 커졌어요. 얼굴이 이렇게 커. 대박이죠. 하여튼 여기가 만속이 됐어요. 마커스 여기 또 있죠. 잘하면 뽑혀. 엄마가 뽑기 전에 제가 먼저 뽑아야 됩니다. 마커스는 이렇게 있고 이 회석들도 이렇게 헤르미온 금인 것 같은데 색감이 너무 예뻐져서. 얘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색감 이렇게 예쁘고. 와 진짜 색이 빠르게 들고 있어요. 진짜 깜짝깜짝 놀라게 진짜 빠르게. 여기 얘가 이 정도로 예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엄청 예뻐졌어. 지금 약간 밤이라서 더 실물보다 안 예쁘게 나오는 게 안타까운데 얘 콜로라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콜로라도 군생 예쁘죠. 야 진짜 예쁘고. 자 분갈이 영상 나갔던 이 라피네. 라피네가 얘가 제일 예쁘거든요. 제일 예쁘게 물들어서 이 라피네. 제가 호박 군생이 있어요. 호박 군생이. 제가 호박 군생이 있어서 호박 군생을 좀 볼게요. 이건 호박 군생. 자. 이야. 호박이 지금 완전 예뻐지니까 아마 너무 인기가 많은 거지. 호박이. 요거는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물이 들어요. 테슬라 예쁘죠. 저는 이 보조개가 너무 좋아요. 테슬라. 테슬라도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름이 뭐야. 뮤엘레래. 뮤엘레래는 조금 약간 좀 오래된. 오래된다 여기. 오래된다 여기. 우리 짝꿍이 지금. 우리 쩡이가 우리 짝꿍한테 그렇게 아는 척을 해 오면은. 왜? 우리 짝꿍이 빗어주니까. 저는 이제 키팅장에서 계속 일해야 되고 촬영해야 돼서 쩡이는 안 놀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좀 놀아줘요. 처음에. 아니면 안 그러면 저한테 막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우리 남편만 오면은 이제 긁어달라고 하죠. 자. 요렇게. 예쁘죠. 멋노. 아. 밤이라서 색감이 진짜 아쉽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 요게 지금 요거. 퓨어러브인데. 여러분들 퓨어러브 색감 얼마나 예쁘게 물든지 보셨죠. 진짜 구름다욕에서 보셨죠. 짱 예쁘지 않아요. 그 퓨어러브 딱 하나. 자. 그 다음에 수련. 수련 군생. 수련 군생. 제가 분갈이 한 거. 예쁘죠. 너무 잘했어. 내 생각해도 잘했어. 얘는 좀 문제가 있어. 얘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얘를. 얘를 조금. 얘를 좀 깊이 묻어야 될 것 같아. 와. 진짜 얘는 자구가 완전 겁나게 많아졌어. 이거 이거 이거. 그린 앙스. 그린 앙스. 와. 그 다음에 너무 예뻐. 파랑새. 와. 파랑새. 파랑새도 예쁘고. 얘는 물이 막 엄청 늘진 않았지만. 모양새 그냥 자체로 예뻐요. 그리고 덴트라잼. 제가 덴트라잼 분갈이 했던 녀석들도. 덴트라잼도 요렇게. 요렇게 예쁘고. 어우. 너무 예쁘다. 리틀잼. 리틀잼도 막 예뻐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자. 그리고 요 젤리가 되게 착했었거든요. 얘 진짜. 와. 젤리 예뻐지는 거 봐. 완전 번닥번닥 해가지고. 젤리. 여기도 라인이 막 이렇게 나오고. 색깔만 나오고. 아우. 앤시노. 얘 색깔봐. 너무 예쁘다. 얘도. 노랑노랑. 우리 엄마가 약간 노랑빛감이 나오는 다육식물을 좋아하거든요. 하.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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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이드 스타 금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영상. 분갈 영상 보시고 예쁘다고 막 칭찬해 주신다. 아. 쟤 진짜 너무 예뻐. 체리 섀도우. 체리 섀도우 너무 예쁘죠. 체리 섀도우. 얘가 얼굴이 갑자기 빵 커요.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크는 애예요. 원래 그래요. 요거. 아. 이쁘다. 요것도. 너 이름 뭔데. 보시기 비니겄지. 이쁘다. 요것도. 다 이쁘다. 얘 라탄 같죠? 저는 토문이 참 저는 그냥 좋더라고요. 아. 이쁘지 않아요? 아. 너 이름 뭐야? 화이트 로빈? 아. 화이트 로빈. 진짜 이쁘다. 여기다가 스프레이를 한번 딱 하면 백분이 이제 탁삭 감춰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예쁜 색감이 이렇게 탁 나죠. 그럼 뭐 완전 그냥 뒤로 그냥 훌렁 넘어갑니다. 야. 너는 그래도 조금 예쁘게 잘 컸다. 얘네들이 되게 웃자라거든요. 저 비슷한 애 있거든요. 밑인 애처럼 이렇게 막 웃자랐거든요. 이렇게 돼. 이렇게 잘 컸. 얘네들이 햇변 요구를 굉장히 높아서. 어떻게 이거? 다시 그냥 똑똑 잘라가지고 그냥 야물딱지게 그냥 심어주는 게 낫겠죠? 요게 샹들리에. 샹들리에 생장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샹들리에 예쁘다고 그룸당 사장님이 추천했거든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샹들리에. 우리 쩡이 지금 나가고 싶어가지고. 아 요거는 사라임의 교부죠. 쩡이 어딨어? 입구에 있지? 입구에. 안되 안되 안되. 안되 안되. 우리 가풀이도 안가줘마. 우리 짝꿍은 문을 열어줘라. 나는 안 된다. 지금. 내일도 안나고. 근처에서만 왔다갔다 하주면 어떡해. 우리 쩡이 지금. 아 자 요거는 마가렛 금. 마가렛 금. 와 예쁘다. 카시오 적금을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라방을 해보니까. 카시오 적금. 그렇죠. 카시오 적금 너무 예쁘고. 얘 너무 예뻐요 지금. 우와 진짜 예쁘죠. 아 예쁘다. 그리고 제가 분갈이 했었던. 응? 다 났어? 설마 나왔네. 응. 아 얘도 얼마전에 분갈이 했는데 너무 예쁘다. 라인 타는거 봐. 아 예쁘다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가야되지? 가자 가자. 짱이 빠이빠이. 짱이 빠이빠이. 아하 우리 짱이 쳐다보는거 봐. 이거 뚜 띠아모도 분갈이 한게. 이렇게 지금 색감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와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 마치고 영상을 접어야 됩니다. 가야됩니다. 아 이게 핑크바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쁘죠. 핑크바니. 핑크바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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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늘은 진짜 인사드리고 빨리 가. 오옇옇옇옇옇옇옇. 아 예쁘다 예쁘다. 와 핑크바니. 저 겁나 키웠어요. 잘 키웠죠. 음 색감 봐. 힐링된다 힐링된다. 알겠어요. 쩡아 엄마 간다.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